이번에는 이제 무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들이야 뭐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. 한국 헤비메탈의 살아있는 전설. 백두산! 백두산이었어요? 백두산이었다고? 백두산이었어. 우리는 록베드 백두산! 록베드 백두산! 듣자니 백두산이 막내들의 서롬으로 결성된 그룹이라고요? 이게 맞아요? 형들에게 당할 서롬을 많고 풀어드린 시간을 저희가 좀 드려볼까요? 형들에게 록헬럼 정신으로 한마디씩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요? 김영철! 김영철! 너 나한테 미역국 보낸다고 주소 받아가더니 미역국 왜 안 보내는 거야? 왜 주소만 가져가는 거야? 곧 갈 거예요. 어른야! 경기예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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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에 술 먹고 전화 좀 하자! 애들 깬다, 애들! 우리 백두산의 백!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던데. 그래요? 백! 우리 유현상 씨가 아시아의 인어하고 결혼을 한다는 소리. 사실이에요? 낚시를 좋아해서 진짜 인어를 잡았습니다! 진짜 인어랑 결혼한다! 그 침대는 물로 만들어야 되나? 그 침대는 물로 만들어야 되나? 와우! 록&롤! 와우! 이번 무대는 특별한 무대라고 하는데요. 이덕화, 이경규, 강호동, 서장훈 씨에게 맞추는 곡이라네요. 뭐야? 백두산이 부릅니다. 반발만! 반발만! 들려주세요! 무겁다. 반발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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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니가 뭐지! 나한테 반발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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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호는 저기 왜 나와 있는 거야? 신호는 저거 왜 나와있나 봐요? 네가 해가면 돼, 나한테 팜발리아! 팜발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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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팜발마! 와, 노래 대박이네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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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다 찢었다. 좋았어. 팜발마 팜발마! 너네 가사 쉽다. 원소리는 홍진봉아! 홍진봉아! 리서람맨 홍진봉! 리서람맨 홍진봉! 중! 대단하다, 대단하다. 멋있었어, 중앙아. 형이 아는 노래다. 밤발발밤. 밤발발밤! 반발하지 마! 자, 나도 써먹어야지. 진짜 귀엽다.